10월 10일에 using the diagnostics When you're eating what's new? 많이 와주세요. 빵집 이름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소문난, 소문난 찐빵만두. 드릴게요. 자 다음 작업으로 9번 광배경 씨. 안 물어봤어? 그래 가. 한국연합무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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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연합무원님. 친구들 다 왔구나. 병원입니다. 아프실 때 오시면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노래를 이렇게 연합무원님 우연히 불러놓고 신고하니까 이상하네. 한국연합무원도 많이 찾아주시면 하겠습니다. 자 다음으로 또 초대가수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같이 신나게 한바탕 놀아줄 최고의 가수입니다. 오늘 역할을 위해 reducing 누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